현대오피스의 소형 문서세단기 PK-525X 깔끔한 블랙과 화이트 두가지 색상으로 나뉘며 1회 최대 세단 매수는 5매, 최대 투입폭은 220mm로 A4용지까지 세단이 가능합니다. 꽃가루형 세단칩으로 세단하여 우수한 보안력을 자랑합니다. 3단계 버튼으로 쉽고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여 개인용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스위치를 자동적으로 위치시키고 문서를 넣으면 자동으로 세단됩니다. 스위치를 정지 쪽으로 위치시키면 세단이 정지됩니다. 다시 세단을 원하시면 스위치를 자동적으로 위치시킵니다. 역회전을 이용하여 세단 중인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 꽃가루형 세단칩으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파지암이 3분의 2정도 쳤을 때 세단기의 뚜껑을 열어 파지암을 비워줍니다. 꽃가루형 세단칩으로 재ędzie를 적용합니다. 꽃가루형 세단을 통째로 소cion합니다. 꽃가루형 세단을 saker.- diu, 꽃가루형 세단을並icz니다. 꽃가루형 세단을iennent stakesп이 가능한 대피 mı? 꽃을 속이 없는 긴 채소업으로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구매를 보장합니다.